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이 극점 겸 염려 그리고 충고 다짐 홍준표 시장에 대한 호불호는 명확히 나눠지지만 이렇게 홍준표 시장이 남긴 페이스북 글을 가지고 중앙제들이 많이 다루었네요. 홍준표 윤녹치 파장의 탄핵전야 데자뷰 데자뷰라는 표현은 어디선가 한번 본듯한 그런 표현인 거죠. 박근혜도 그래서 당했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정치판에서 오래 있었기 때문에 감각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사건들에 대해서. 그리고 본인이 젊은 날에는 검사 출신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형유무, 정국에 대한 판단 이런 부분을 빌어가지고 대단히 중요한 사건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두 편 글을 남겼는데 구속이 되기 싫어 제멋대로 찌끄리는 선거 블록 하나가 나라를 휘젓고 있고 야당은 이에 맞추어서 대통령 공격에만 집착하고 있는데 이에 대항하는 여당은 보이지 않고 내부 권력투쟁에만 골몰하는구나. 박근혜가 그래서 간 거다. 우리 당 일부 중진들이 배신하고 야당과 야합하는 것을 보면서 한탄한 그때처럼 함준도 안 되는 정치 낭인들을 모아서 내부 총질이나 일상호니까 꼭 탄핵졌냐 데자뷰를 보는 것 같아. 싫어도 우리가 배출한 대통령이다. 이런 글에 대해서 진의를 의심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그를 사는 사람 입장에서 홍준표 시장은 진정으로 걱정을 하는 겁니다. 우려하는 겁니다. 이게 그냥 본인이 꼴 좋다 이게 아니고 홍준표 시장이 이제 처근지심 이런 걸 느끼는 겁니다. 이제 데자뷰 어디서 많이 본듯한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 참 부러짓듯이 했지 않습니까. 선거 공정성을 되찾지 못하면 당합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선거를 되찾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차피 결론은 정해져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수없이 했지 않습니까. 이 모든 시원 출발지가 선거 공정성이 무너져 가지고 여소 야대 전국이 됐고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참 많이 방송을 했는데 선거 공정성을 찾아야 지난해 10월 달에 강수구청장 보궐선택도 그렇고 4월 달에 보궐선거도 그렇고 계속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지금 이제 완전히 이렇게 한쪽으로 기울어져 버린 그런 운동장에서 선거가 그렇게 됐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코나에 밀리는 거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이렇게 침묵했는지 알 수가 없네요. 이제 홍준표 시장은 저는 뭐 이거를 선의로 해석합니다. 싫어도 우리가 배출한 대통령이니까 대통령이 미우나 고우나 지켜야 된다. 그리고 여당도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 대여를 전선을 가다듬어 가지고 힘을 모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홍준표 시장의 메시지를 저는 그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또 이렇게 삐딱하게 해석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다음 여러분 보시죠. 이제 바로 최근 글입니다. 정치판을 모르고 정치에 뛰어들다 보니까 대선 후보 경선 때 윤 후보 측에는 온갖 잡동산이들이 다 붙어 있었습니다. 이때 여러분 대선 후보 경선 때 가장 유력한 주자로 맞붙었던 사람이 홍준표 시장이지 않습니까. 그 당시 홍준표 후보죠. 그때 상황을 잘 아는 겁니다. 그 당시 이제 적이여 투척 상대방 그러니까 그때 상대방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다 들어서 알고 있는 겁니다. 대선 후보 경선 때 윤 후보 측에는 온갖 잡동산이들이 다 붙어 있었습니다. 맹태균도 그 중 하나이고 우리 당에 있다가 민주당으로 가서 폭로에 가담하고 있는 사람도 그 부류입니다. 대화를 몰래 녹음해서 폭로하는 것은 양아치나 하는 짓입니다. 더 나올지도 모릅니다. 우려하지 않습니까. 제가 맹태균 씨 관련된 녹취록이 나왔을 때는 얼마나 그 사람이 많은 걸 갖고 있겠냐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국을 완전히 그냥 이 페이스로 끌고 갈 거라 하나씩 던지면서 그러나 하나 분명한 것은 그 온갖 잡동산이 되려고도 대통령이 된 것은 그만큼 윤 후보가 역량이 출중했다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어려움에 처해 있지만 훌훌 털고 다시 일어서리라 나는 굳게 믿습니다. 연통이 무너지면 우리 진영이 붕괴되고 대한민국은 또다시 좌파 포퓰리즘이 판치는 나라가 됩니다. 모두 정신 차립시다.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뭐 제가 볼 때는 본심이라고 봅니다. 사정이야 어떻든 윤 대통령의 호불호 문제를 다 떠나가지고 두 번 다시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전열을 가다듬어가지고 그다음에 대우를 주설여서 맹악한 목표를 갖고 달라드는 야당에 맞서 싸워줘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물론 이런 주장에 대해서 또 동의하지 않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제 생각에는 두 번 해서 되겠냐 그거를 그런 일이 두 번 일어나서 되겠냐 이렇게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 글을 보고 한 분이 글을 남겼는데 탄핵 선동에 한 번 당하면 실수이지만 두 번 당하면 그거 멍청한 겁니다. 이 글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글을 남긴 겁니다. 여러분 가능하면 뭐 털딱 이런 표현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털딱 이런 표현. 굉장히 저급한 표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대방의 나이나 상대방의 외모를 가지고 공격하거나 이런 거는 우리 커뮤니티에서는 잘 안 했으면 좋겠다는 그게 옳은 일이 아닙니다. 좋은 일이. 그래서 털딱 같은 표현이 가능하면 물론 홍준표 씨도 털딱이라면 털딱 유튜브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런 표현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인격을 낮추는 거기 때문에 털딱이란 표현. 무슨 그다음 상대방이 못 생겼다든지 이런 표현은 가능하면 안 쓰는 게 좋다는 거죠. 교양 차원에서. 그러니까 제 생각은 다른 표현이 많지 않습니까. 표현이란 것이 그 사람의 인격을 나타낼 수 있으니까 우리가 언어를 조금 이렇게 절제해가 쓰는 것이 좋겠다. 다른 데에서는 그렇게 욕을 하고 이렇게 하든 그건 다른 사람이 아는 거고 우리가 함께 이렇게 이런 커뮤니티로 가지고 실방을 보면 다른 사람의 비하거나 이런 표현을 쓸 필요가 없는 거죠. 자 여기 이제 보시면은 지금 제 이야기 요지는 조금 국민의 힘이 방어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 이야기는 한동훈 씨가 조금 양보를 해야 되겠다는 이야기죠.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저쪽에 넘어가 가지고 이렇게 상황이 많이 꼬일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오늘 어떻게 사회가 이렇게 거짓말을 많이 하는 사회가 됐는지 참 기가 찬 거죠. 그 거짓말이 사인 간에는 우선 뭐 검전적인 그런 손실로 끝나겠지만 나라의 운명을 바꿀 수 있지 않습니까. 거짓말을 하면은. 지금 대통령이 당하고 있는 고녹스러운 상황도 거짓을 여름 거짓이라 하지 않고 거짓을 참이라고 했기 때문에 어려움이 발생한 거지 않습니까. 선거만 공정하게 했으면은 국민들이 표를 주지 않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윤 대통령이 표를 주었지 않습니까. 그게 다 거짓말을 거짓말이라고 하지 않고 거짓말을 찬말로 둔갑시켰기 때문에 지금 어려움을 이렇게 경험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들 중앙일보를 보다 보니까 진중근 씨가 칼럼을 진중근 칼럼을 중앙일보 독자들이 많이 보죠. 가마소스의 개구리들. 진중근 씨가 글을 잘 씁니다. 그 좌파 농객들 가운데서 필력이 대단히 뛰어난 그리고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지적인 그런 인프라도 강하고 그런데 그건 뭐 다 옆에 제쳐두고 거짓말을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내가 참 한국 사회를 보면서 너무나 이렇게 안타까운 것은 어떻게 이렇게 그냥 거짓말 사회 거짓말 민족이 돼버렸냐. 거짓말을 하더라도 아무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여기 이게 오늘 긴 진중근 칼럼의 초도 부분입니다. 전부가 다 거짓말이잖아요. 제가 이야기해볼 게 있어요. 보수는 더 이상 이 나라의 주류가 아니다. 이게 거짓말이지 않습니까. 선거마다 패배하는 걸 두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이게 거짓말이잖아요. 사회가 점점 나이가 들어가는데 늙은 사람들이 많아지는데 어느 나라에서 이러면 늘 보수 색채가 옅어지고 좌파 색채가 강해지겠습니까. 그거를 선거 결과를 만들기 때문에 이런 주장을 펼치는 겁니다. 진중근 씨가 똑똑하지만 이게 참이 아니지 않습니까. 보수와 진부가 대등하게 분부하는 연령층은 과거에는 50대로 진중근 씨 이야기는 지금 보수 색채가 강한 사람 70, 80대밖에 없고 TK밖에 없기 때문에 완전히 쪼그라들었다. 보수에는 70, 80세대만 남게 된 셈이다. 총선 한 번 치를 때마다 보수 유권자가 100만 명씩 준다. 과거에 호남이 고립되었으나 지금은 대략 TK적이 고립되어버렸다. 선거를 조작하니까 이런 주장을 펼칠 수가 있는 겁니다. 키가 차지 않습니까. 너무나 키가 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지식이 많다 해가지고 생각의 틀이 반듯하지 않은 겁니다. 보수는 계속해서 이 나라의 주류고 당신이 보는 것처럼 보수 진영이 7, 80만 남았다는 이야기는 다르게 이야기하게 되면 선거를 다 만져가지고 그런 결론을 낼 수 있는 것이고 이런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참 제가 볼 때는 딱하고 기가 찬 거죠. 이걸 다 여러분들 한국의 지도청들이 그냥 덮었기 때문에 문제가 이렇게 꼬여가지고 어렵게 된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진중근 씨 이야기처럼 대한민국의 좌파 쪽으로 흘러간다. 그럼 쪽박 찰 거 아닙니까 가난해질 거 아닙니까. 지금 이미 뭐 여러분들 성장률이 정체가 돼가지고 아우성이잖아요. 21세기 여러분들 좌양좌해가 이러면 달려가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정신줄을 놓지 않고서야. 20세기 100년 동안 여러분들 좌파 진영 쪽으로 가면 나라가 망한다는 다 이러면 다 체험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간다고. 참 그러니까 제 이야기의 요지는 사람들이 좀 정직함을 찾았으면 좋겠는데 배운 사람들부터 이렇게 여러분들 다 거짓말을 하니까 가난한 길을 왜 가야 되냐 이야기죠. 20세기 100년 경험해봤으면 충분하지. 왜 또 그 길을 가려면 북한 하나면 충분하지. 왜 우리까지처럼 그 길로 가려고 하냐. 그래서 이제 아무튼 오늘 제 이야기는 전녀를 좀 가다듬어가지고 두 번 다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힘을 좀 모으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여러분들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전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